안녕하세요. 경영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세모녀 자살 사건과 정치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습니다. 그 다음 날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 안엔 마지막 월세가 담긴 봉투가 놓여있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세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신당을 창당하기로 정겸 선언했습니다.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죠. 그 사건이 알려진 나흘 뒤에 3월 2일 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하고 안철수 세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해서 정격적으로 통합신당 선언을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 사건은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미 몸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그날, 석촌동 세 모녀의 방에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TV에서 대통령 목소리가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 목소리가 그 방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 방에 가득한 절망의 공기를 흔들었을 겁니다. 그 파동이 나란히 누운 엄마와 두 딸의 귀에까지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대선 때의 약속을 폐기하고 시장주의에 따라서 규제는 풀고 재벌은 더 키워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약속하는 것을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좌절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게 이분들이 죽은 이유입니다.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는 상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 4만 부를 목표로 한다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기로 합시다.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손목을 다치면 식당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치료를 받은 뒤에 복귀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을 가누지 못할 처지가 되어도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불낭자로 한번 전략하면 재개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 전달 체계는 구멍이 났습니다. 한번 복지 대상자가 되면 무능력자로 낙인이 찍혀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모녀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매달렸던 2014년 국민행복시대의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비극에 대한 반영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감과 연대를 하는 겁니다. 공감은 남의 감정상태를 똑같이 받아들여서 그들을 모방하고 협력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말합니다. 연대는 집단 정체성에서 나오는 건데 자신이 속한 집단과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은 동정하고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공감과 달리 타자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사건은 어느 쪽의 반응으로 나타났을까요? 동정과 공감은 불러일으켰지만 연대는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 누구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주의를 둘러보도록 합시다. 함께할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까? 야당이 함께 하겠습니까? 야당이 그런 의사는 있을지 몰라도 능력이 있겠습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무서운 세상이 왔다. 그런 세상이다. 하루하루 치열한 생존 경쟁이다. 이 경쟁에서 밀리면 인생이 끝장나는 거다. 미안하지만 남의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겁니다. 세 모녀가 삶이 경쟁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무너졌다면 나도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자가 틀에서 톰슨 가젤무리를 발견해서 가장 약한 놈을 골라서 사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톰슨 가젤무리는 사자를 물리칠 엄두도 못 내고 저 멀리 가서 물끄러미 죽어가는 동료를 잠깐 바라보다가 곧 달아납니다. 그럼 이렇게 달아난 톰슨 가젤무리들이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쫓깁니다. 그리고 쫓기는 가운데 가장 약한 놈이 또 당하게 됩니다. 정치가 삶과 분리되어 있을 때 사회는 이처럼 정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공약대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도입했다면 세 모녀는 더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합니까? 그 공약믿고 대선 때 박 후보를 찍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 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그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지나가다가 다친 사람을 발견하고 한마디 하는 말 같습니다. 남의 일처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톰슨 가젤이 보인 반영들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복지 확대 공약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 자성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기초 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우리 복지 여건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 알려서 용이하게 복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있는 제도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복지국가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 거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앞으로 그러면 복지 문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빠진 채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대통령이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통합신당 선언 이후에 새누리당 여당이 두 당에 대해서 새 정치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했습니다. 통합신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곧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여당으로서는 비상이 걸렸고 그걸 차단하기 위기를 차단하려고 정치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가세를 한 결과가 됐습니다. 스스로 새 정치와 진정한 새 정치의 대결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치 진정한 새 정치를 하고 있다 하면서 새 정치를 한다는 야당을 사실상 겨냥한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정치권 논쟁에 끼어들어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야당을 견제하려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국무위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여권의 유불리한지를 따져서 선택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유리한 소재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불리한 문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너무 당파적이 됐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부는 잘하는데 국회가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지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입법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입법부를 말하는 것은 야당을 말하는 거겠죠. 야당을 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야당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봅시다. 만일 야당이 지리멸렬하거나 현재와 같이 무기력증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이 복지 공약을 함부로 폐기하는 건 어려웠을 겁니다. 설사 폐기했다 해도 복지 확대 여론에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복지를 다시 본격적으로 하라라는 대정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새해 모녀는 힘들어도 희망을 품고 좀 더 기다려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두 세력은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추진 두 세력은 새해 모녀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떠난 뒤에야 통합선언을 하고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하고 두 세력이 통합을 위해서 만나자마자 신경전이 벌어졌죠. 5대5로 신당을 구성한다 이런 합의를 해당초 했었는데 그러면 5대5가 어디까지 어느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거냐 이런 문제를 두고 약간 이견과 논란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하게 되면 통합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세 모녀 자살은 이렇게 정치가 퍼뜨린 비관주의의 한 측면 비관주의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건은 사실 복지 없는 한국 사회의 비극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한 사건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집권 세력에 더 이상 기댈 게 없다면 이제 야당에게라도 희망의 씨앗을 찾아봐야 합니다. 야당에게 희망을 찾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전면 재고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통합의 통합을 거듭해온 당입니다. 그 통합의 나이태는 곧 실패의 기억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통합이 혁신과 통합이라는 시민 세력, 정치 참여하려는 시민 세력과 통합을 한 것인데 그 결과가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실패한 모델이죠. 지금 민주당이 자립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통합이 이렇게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역사적 임무를 다 마친 민주당이 유통기한을 연장하면서 몸집 분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문제는 민주당이라는 그 집 자체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동안 통합을 통해서 외부 세력을 흡수를 했습니다. 흡수를 하면서 집은 고치지 않고 새빵만 늘렸습니다. 옆에 방만 늘려놓았습니다. 이번의 통합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민주당 골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을 적당히 나눠가진 파벌들이 외부 자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더 살지고 기교는 더 능숙해져서 또 그럴듯한 어떤 변화 이벤트를 만들어가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통합이 규모를 키울 수는 있어도 마찬가지로 실패의 규모도 마찬가지로 키우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자체 혁신 추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혁신 동력이라는 것은 내부 붕괴나 외부 충격 분위기입니다. 현재 126석인데 이건 너무 큽니다. 이 자체가 거대한 기득권입니다. 이걸 스스로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부 붕괴, 자기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스스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부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과 같은 거대한 충격이나 어떤 큰 변화나 격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운 좋게도 외부 충격의 기회가 왔습니다. 통합이라는 과정을 외부 충격의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외부 충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안에서는 자기 파괴를 하면서 외부 충격과 호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확대나 변형, 기존에 통합을 하면서 해오던 그런 실패한 방식,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잔형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통합 신당 선언 이후에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이건 비민주당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민주당 지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세력이 통합 협상을 한다고 만나서는 남북 회담하듯이 하나하나 유불리를 따지면서 신랑이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보았은 낡은 장면입니다. 마침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통합 신당의 지도부를 5대5 동수로 구성을 하고 두 사람이 공동대표가 되도록 하겠다고 합의를 해서 큰 줄기를 일단 잡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126대 2, 이게 어떻게 서로 대등한 세력으로 하나로 그대로 합칠 수 있느냐, 균형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면 도로 민주당이 되고 그러면 기회를 잃고 영영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때를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렉산더 전설인데 옛날에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신전에 수례를 바쳤는데 그 수례를 신전에 복잡한 매듭을 지어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지배하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잡한 매듭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알렉산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된 그 알렉산더가 그 장면을 보고 칼을 빼서 단칼의 매듭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리 복잡하게 꼬인 문제라도 문제를 단순하게 원칙으로 접근하면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두 당과의 관계, 민주당 내부의 관계를 보면 파벌과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앞으로 풀 일도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일일이 풀려고 생각하면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단칼에 잘라버려야 합니다. 지금 봄입니다. 새해 순이 돋아야 할 계절인데 벼랑 끝에 내몰린 삶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행진을 막아야 합니다. 이 죽음의 질서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 절실함이 있다면 민주당도 스스로 버릴 수 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 모녀의 묘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가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까? 그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